예, 그래서 레몬에 제가 이 집의 여권을 찾으러 오게 된 겁니다 아니, 애초에 네 여권이 왜 여기 있는데? 아니, 그보다 왜 저한테 팔베개를 해주고 있는 건지 여기 김희가 있어 네? 요새 많이 힘들지? 나랑 푹 자자 자고 일어나면 여권도 찾아줄게 저 그러면은 선우은숙 씨 돌아오면 그때 다시 올게요 괜히 이번에 나가면 한 몇 주 있어야 올 텐데 무슨 비하 한 번 나간다 그렇게 오래 걸린대요? 스튜어디스도 힘드네요 선우은숙이가 자기가 스튜어디스래? 응 딱 봐도 승무원인 것 같던데 비행소녀 신개념 걸그룹 데뷔? 데뷔? 참 이제 하다 하다 별 컨셉이다 그나저나 선우은숙도 데뷔한 아이돌이라니 데뷔도 못하고 쫓겨난 나는 7년 동안 헛된 꿈만 꾼 건가 꿈이 아이돌? 제 얘기가 또 들리세요? 시시해 네? 뭐 시시하다니요 세랑 씨한테는 쉬운 일일지도 모르겠지만 뭐야? 나라고 쉬웠는 줄 알아? 시시해야 됐지 그럼 세랑 씨는 꿈이 뭐였는데요? 할망고 네? 이렇게 어떻게 꿈? 그냥 할머니 말고 개구쟁이 할망고 네 참 묘사한 장래희망이네요 건강해야 돼 늙어서까지 개구쟁이로 살려면 그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야 그건 그렇지만 그러니까 말이야 내가 개구쟁이 할망고로 살고 싶다는 건 뭐냐면 그 사실은 귀가 되게 잘 들리는데 뭐 할머니 약수터 가세요? 음 나 락스타 아니야 아니 약수터 가시냐고요 뭐? 나 락스타 가시나냐고? 나 구루피 아니야 구루피는 또 어떻게 아신대? 약수 뜨러 가시냐고요 약수 뜨러 뭐? 뭐? 락스타랑 한판 들어가냐고? 이 놈이 무슨 유한 소리야 이 놈이 이 놈이 이 놈이 이 놈아 할머니 아악 이 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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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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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은 다 알아들었지롱 아악 아악 정말 못 말리겠네 개구쟁이 할머니 박 대통령님이 우리나라를 강하게 만들어갔는데 나님이 이렇게 잘 다스리고 있는데 이런 수만요 같이 늙자 네? 같이 개구쟁이로 오래오래 사는 거야 손잡고 동네 산책도 같이 하면서 그때쯤에는 황사도 더 심해질 테니까 서로 마스크 꼭 챙겨주고 저희가 언제 봤다고 먹는 거 뭐 좋아해? 이면수어? 이면수어도 맨날 구워줄게 맨날 먹으면 느끼하던데 아휴 그런 게 아니고 이면수어는 손질하기도 어렵고 기름 처리하기도 번거롭고 그냥 주시는 거 다 먹을게요 그렇게 또 빤히 쳐다보시면 제가 눈을 둘 곳이 없어서 그렇게 또 빤히 쳐다보시면 그런데 어쩌면 여행은 이미 시작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악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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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